영화 배우 문성근이 영화 개런티를 반납해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에 써달라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영화 오로라 공주로 연기 활동을 재개하는 문성근은 제작사가 제시한 개런티의 일부를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에 써달라고 반환했습니다. 제작사인 이스트필름은 반납한 개런티는 스태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오로라 공주는 영화 배우 방은진이 감독으로 데뷔하는 스릴러물로 문성근은 영화에서 연쇄 살인범을 쫓는 형사역을 맡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